079-1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JCGB입니다. CJCGB은 1999년 3월에 CJ엔터테인먼트와 호주의 빌리지 시너머 인터내셔널 타이 LTD 이 두 개사의 합작법인인 CJ빌리지로 설립 고품질의 멀티플렉스 극장을 국내에 최초로 보급 단일관 위주 상영 문화를 종합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선진화 영화 상영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의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크린X, 4DX 및 골드클래스, 시네드세프, 템퍼시네마 등 프리미엄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고품질의 멀티플렉스 극장을 국내에 최초로 보급 단일관 위주 상영 문화를 종합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선진화 대시 영화 상영을 통한 티겟 판매, 매점 판매 및 광고 판매와 위탁 운영 등 사업을 연위 국내 및 해외 배급사로부터 영화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음 대시 지속적인 출점으로 국내 영화관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있으며 COVID-19 여파에 따른 영화 산업의 환경 변화로 최근에는 리뉴얼에 주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지연되었던 영화 개봉으로 영화관 관람객 수가 증가한 가운데 관람료 인상 영화관 장비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영화관 리뉴얼 관련 비용 증가에도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 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법인세 수익 감소에도 순 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기대작 개봉 확대 등으로 영화관 관람객 수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리미엄 상영관 매출 비중 확대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세 이어갈 듯 2023년 8월 8일 기준 장마감 CJCGB의 시가 총액은 4,21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JCGB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86위입니다. CJCGB의 상장 주식 수는 4,772만 9,500의 순두주입니다. CJCGB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JCGB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마이너스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76.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4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6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580원이고 추정 EPS는 마이너스 90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8배 4,9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점에 3.75이며 목표 주가는 14,324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887억원, 마이너스 2,414억원, 마이너스 76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516억원, 마이너스 3,388억원, 마이너스 2,145억원입니다. CJCGB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16번지 20%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2,238.90%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3.98이며 전일 대비해서 6.73-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2.34이며 전일 대비해서 5.88-0.6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CGB의 2023년 8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8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930원보다 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884원입니다.